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제외한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면서 접하는 수많은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하죠.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자가 이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소설이나 시 등의 어문 저작물, 작사, 작곡과 같은 음악 저작물, 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연극 저작물, 회화, 서예 등의 미술 저작물, 건축물이나 건축 설계도 등의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약도나 모형 등의 도형 저작물, 그리고 윈도우나 한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저작권법에서 예를 들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 증명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기도 하죠. 왜냐하면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 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 증명은 각각의 세부적인 상황마다 달라지겠지만 불법 소프트웨어가 검출됐다거나 폰트 파일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받게 되는 내용 증명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형사고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기도 하죠. 저작권법 제136조를 보면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회사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끔 별다른 경각심 없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이미지 및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시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요. 회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형식의 내용 증명을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감사 업무에 대한 고지 및 협조 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내용 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내용 증명은 특정 사실에 대한 통보를 목적으로 보내는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입니다. 게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긴 했지만 저작권사가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야?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네? 라고요. 하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은 소송 시에 유리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내용 증명에서 예고된 대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법원에 영장 발부가 있을 경우 압수수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만약에 저작권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좋겠죠. 폰트라는 단어를 보시면 폰트 도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겠고 OTF나 TTF 같은 파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둘 중 무엇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걸까요? 저작권법에서는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을 긍정하면서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체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폰트 파일을 복제하거나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폰트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약관, 라이선스 문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포함해서 몇 가지 주제를 통해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료로 배포된 폰트는 정말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폰트가 참 많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께서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계시죠. 하지만 이 무료 폰트를 이용했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무료 폰트는 맞긴 한데 다운로드 및 개인적 용도 사용만 무료였던 것입니다. 이걸 기업에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폰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려면 폰트 파일을 복제하거나 이용해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증명을 받아도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라이선스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라고 할지라도 바로 받아서 사용하지 마시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다운로드 링크인지 확인하시고 이 허락된 폰트의 라이선스는 어디까지 커버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와 라이선스 위반의 구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부터 살펴봐야겠죠.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은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이 손해액의 산정이 매우 어렵고 또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손해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 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합의의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형사고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구성 권리와 관련된 행위 중 한 가지 이상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요. 저작권 구성 권리에는 저작재산권 7가지와 저작인격권 3가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저작인격권은 인격권 침해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처벌이 되고 또 실제로도 처벌되는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이하에서는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하게 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허락을 받고 하게 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물론 대부분 벌금형이고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민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민사 책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에 대해서 더 이상 침해를 하지 말아달라, 침해를 중단해달라, 중지해달라라고 하는 금지 가처분 신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손해액 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작권 침해 자체는 확실하지만 과연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가 이것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먼저 상대방이 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익을 본 것이 없다, 자신도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제물의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 이 계산식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식이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상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어자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기간이 적으니 금액을 감액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제조 및 유통비용이 들지 않았다. 그러니 이 부분을 좀 감안해달라 이런 주장도 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죠. 그리고 형사합의 과정에서 정품을 구매했으니까 이 정품 구매 비용 정도는 좀 빼달라 이런 주장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형사합의 과정에서 정품을 구매한 것은 이건 해당 제품을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구매를 한 것이지 과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구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 또한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산정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도 손해액 산정이 안 되겠죠.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감안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작자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청구 금액을 너무 높게 잡아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과 차이가 커지게 되면 결국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저작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적정한 청구 금액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양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 제1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애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한 것이지만 회사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다만 직접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니까 징역형은 없고 벌금형만을 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를 처벌하는 형법의 행위자 책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이 면책조항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작권 준수 제도를 수립하고 담당자도 지정하고 저작권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리스트를 작성하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작권 준수 여부도 검토하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기교육을 시행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임직원으로부터 받고 경고문 등을 부착해서 이를 잘 입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사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구매 내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들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주기적으로 구매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사항을 점검해서 이를 문서화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의 스위퍼와 같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을 이용한다면 기업 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조금 더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 바로 IT 담당자님들께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은 맞는지 그리고 뭔가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저작권 침해된 게 맞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작자인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실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